지난 1월 대구 경북 기업의 경기 상태가 한 달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1월 대구경북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지수는 83으로 전달과 비교해서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지수는 69로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과 신규 수주, 원자재 구입 가격 상승,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재산성과 인력 사정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2월 제조업 업황 전망 경기 실사지수는 86으로 5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 지수는 66으로 6포인트가 올라서 기업 경기가 1월보다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